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뭔가요?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다른 결심 같은 건 다 잘 지키는데 운동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잘 안 지켜진다. 이런 말을 해요. 참 제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는요. 제 머리에 뭔가 다음 일을 기획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래요. 운동이 특히 그렇습니다. 뭔가 정리가 안 되면 운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준비가 됐으면 또 나가야 되는데 쉬어야 되니까 이제 너무 피곤했으니까 또 거기서 나가지 못하는 이 패라독스. 참 모순이죠. 그럼 이거를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잘 안 지켜지던가요? 예를 들어서 큐티가 그럴 수 있겠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교 말씀 집회나 내가 매일 하는 성경 통독이나 기도 생활이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 안 지켜질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우리가 뭔가를 결심을 하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하면 솔로몬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잠원을 기록하면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명철이 뭐죠? 명철은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원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키고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뻗쳐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에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속 터져서 자꾸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 땅에서 심지어는 막 잘 될 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애하지도 않는데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You deserve it. 그걸 받기에 너무너무 당신은 당연해. 자연스러워. 합당해.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사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한국만 봐도 이 돌아가는 꼴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얼마나 치솟았는지요. 또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 그냥 양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인신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끌어내릴까? 자기들의 당리 당략에만 빠져서 자기가 이 정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나라 곳곳에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묻지마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었어요. 사람들이 늘 화가 가득해 있어요. 운전하는 거리에서도 보면은 뒤에서 이 홈을 한 번 빵 눌렀다고 해서 쫓아가서 총으로 쏴죽이고 말이죠. 너무나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을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즉각적으로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호소할 때가 있다. 다윗이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그것을 보고 분통해하고 함께 불평 불만하다가 그들의 죄악에 우리도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온전히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2절 보세요. 그들은요. 풀과 같이 속이 배임을 당할 거예요. 푸른 채소 같이 그들은 쇠잔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보면 아주 돈도 잘 벌고요. 그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찬 마음이 속된 말로 배알이 꼴린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마음을 확신을 가져야 될 것 한 가지. 그들의 끝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반드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시들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소나무들 잘라다가 팔잖아요. 아예 그냥 한 랜드를 다 빌려다가 쫙 해놓고 팔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결과가 마치 그 소나무와도 같습니다. 소나무 종류는 이 뿌리가 없이 잘려나가도요. 한 달 정도 이게 죽은 건지 살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생존력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뿌리가 없으니까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점점 시들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굳이 막 그렇게 흔들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지하면서 나까지 힘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저 내 위치에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물론 세상을 위해 기도도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집중을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공의로운가. 내가 과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팔을 뻗고 기다리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그래서 컨트롤을 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기 위해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찌어다. 아멘.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의뢰한다라는 표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의뢰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마치 어떤 복잡하고 이거 잘못 선택하고 잘못 발언 한 번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에게 우리의 모든 권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변호사를 그렇게 위임했으면 우리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당신의 신실하심 가운데 이 성실하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근거가 시작이 어디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부터. 우리가 기뻐하는 그 시작은 신뢰하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될 때 기뻐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기뻐요. 이거는 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기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자꾸 마음을 컨트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6절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를 대낮에 비치는 강렬한 빛과 같이 언젠가는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늦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지혜가 없냐라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디게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빛이 우리 가운데 확 비춰지심을 통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불평, 불만할 이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이유. 내 마음을 어지럽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컨트롤 잘하기 위해서는 불평을 버려야 한대요. 불평. 7절 읽겠습니다.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죄가 가운데 살아도 굳이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극율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앞장서서 내가 저들을 비난하는 것, 불평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뒤집혀 쌓인다면 그야말로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속 시끄러워. 속이 시끄럽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정되지를 않아요. 내가 오히려 그 죄 가운데 흔들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보시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것보다 불평의 요소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불평불만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100%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관객 가운데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아우 내가 저 상황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아우 저 사람 저 양반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불평이 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요. 아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네. 저 사람 진짜 양심도 없지.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양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비방해야 되고 누군가를 불평해야 되는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그것은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악한 죄의 자리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일이 이렇게 분노가 나오게 되거든요. 계속 반복하면 분노가 나와요. 제가 오래전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의논이 아니라 그냥 제 불평을 막 쏟아놓은 거예요. 아내한테 불만을 막 쏟아놨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제 마음이 편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냈고 보니까 제 마음이 점점 더 사악해지고요. 아주 찝찝한 거예요. 찝찝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놓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화평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면 전심을 다해서 열렬히 불평 불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악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우리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목이 정말 탈 때 막 100미터 달리기를 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이다나 콜라를 딱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벌컥벌컥 마실 때는 시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내 곧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조인 이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이 믿음의 건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패혁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건면을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마음을 컨트롤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둘째 날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셋째 불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들이 누굴까요?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겸손한 자들을 뜻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세월을 지나고 나서 물론 1세대들은 여호수와 갈래 빼고는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죽었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예요. 물론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표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 불평, 불만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알았던 2세대들 다 들었던 2세대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난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우리에게 소유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땅으로부터 누리는 풍성한 은혜, 화평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난하십니까? 이 땅에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여러분 건강이 불편합니까?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소유로 내게 땅으로 임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나 화평한 거예요. 그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화평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자기에게 꼭 이 질문을 하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 얻은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나는 정말 화평 가운데 누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뭔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원 15장 13절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속시끄럽다라는 표현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속이 시끄럽다. 속이 시끄러우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시끄러우면 뭐가 집중 못하잖아요. 그게 얼굴로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뭔가를 결정하고 지키겠다고 결단해도 안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솔직히 우리 스스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자꾸 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이 세상에는 참 억울하고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을 자꾸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 우리도 자꾸 불평볼만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 죄의 자리에 같이 있지 마시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약속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애국자거든요. 정말 애국자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말이죠. 특히 영국에서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 이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다른 경기 굳이 찾아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뭔가 빛냈다고 하면 그것 가운데 같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종종 유튜브에서 하이라이스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런 클립들이 있으면 그거를 꼭 찾아봅니다. 찾아봐요. 그런데 이긴 경기만 보지 진경기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잖아 이미 진경기는. 그런데 이겼으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대1로 역전승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처음에 선제골을 막 먹어요.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손흥민이 있는 팀이 선제골을 딱 먹으면 이 결과를 알지 못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2대1로 이겼다는 거 알잖아요. 어느 어느 타이밍에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이 팀을 살리겠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이겨놓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령한 예언 하나 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요.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확실한 것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 주님은 슬퍼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길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며 당신의 그 약속을 이뤄가신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쉬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그분을 사모하는 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향한 모든 자는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곤비케 하고 피곤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노출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자꾸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평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마음 컨트롤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